저는 영화 촬영장에 다녀왔습니다. 조선시대의 명탐정 셜록 홈즈가 있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김명민 오달수 그리고 한지민 씨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조선시대의 탐정이 있었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180도 연기변신한 연기파 배우 김명민 오달수 그리고 한지민 씨 연예가 중계에서 만나십시오. 이곳은 한 영화의 촬영 현장인데요. 겉으로 봐도 완전 달라진 한지민 씨. 김명민 씨와 함께 촬영 중입니다. 어디가 가장 많이 변한 겁니까? 드라마랑 다르게. 일단 제가 이렇게 진한 과한 메이크업을 하고 한 적도 없고 헤어스타일도 사극하면 항상 이렇게 다 나은 것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날카로워졌죠? 새롭습니다. 지민 씨같이 이렇게 예쁜 여성을 보면 어떠십니까? 이렇게 수줍은 말이죠. 처음에는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는 많이 편해졌습니다. 부끄러우세요?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귀가 빨개지셨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워낙 낯을 많이 가르죠. 저는 저랑 처음에 호흡을 많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를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셔서. 오해했었어요. 아 설마 형이. 난 내가 오해했는데. 아 형이 나오네. 네. 작품에서. 같이 밥 먹자고 이러고 이러니까. 아 이런. 근데 둘이 만나고 막 그래요. 결정타죠? 유쾌한 세 분이 함께한 영화는요. 의문의 살인 사건이 관료들의 음모라고 짐작한 정조가 명탐정 김진에게 배우를 찾으라는 코믹 탐정극입니다. 아 형이긴 한데 또 반면에 허당의 모습도 갖고 있어요. 오. 그래서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 정말 많아요. 이 두 분이. 주먹을 꽉 쥐고 손에 땀을 지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시선을 뗄 수 없는 그런 영화입니까? 그런 장면도 나는 그런 장면은 잘 기억이 안 나. 조선시대 셜록 홈즈야. 하지만 허당인 김진으로 완벽 변신한 김명민 씨. 병이 도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찌찌뽕. 찌찌뽕이죠. 민민 씨가 저는 그런 면이 있을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아 이거 뭐. 그 주접 연기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접을 잘 떠냐고 그랬더니. 뭐 또. 오달슈 씨 승리한 것 같죠? 촬영하면서 에피소드 좀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형 말씀하세요 형.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조곤조곤 잘 하세요. 형님 말씀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엔 김명민 씨 승리입니다. 자 촬영 앞두고 리허설 하죠. 옆전 주고받는데 호흡 좀 불안합니다. 아이 받으셔야죠. 이번에 함께 하시는 한지민 씨와의 호흡은 어떻습니까? 꿈은 그냥 즐겁고. 뭐 보시다시피는 여자가 없어요. 여배우가. 그래서 현장 나오면 지민 씨가 있으면 너무 즐겁고 유쾌하고. 왜 씬 들어가기 전에 되게 긴장이 많이 돼요. 다른 때도 물론 처음에는 다 긴장하는데. 마지막 촬영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긴장이 돼요 저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럴까 봐. 이게 한 번 읽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탐정 영화니까. 뭔가 일이 이렇게 뭐 이렇게 얽혀 있고. 그래서 아 이건 찍어봐야 알겠나. 무슨 얘기인지. 꼭 드리고 싶은 말이죠. 관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죠. 신중하게 답을 생각하고 있죠. 신중합니다. 2탄을 기대해 주세요. 네. 1탄이 재미있다는 얘기겠죠. 역시. 네. 2011년 1월에 정말 많은 이승으로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많이 보러 와주세요. 조선 명탐정 파이팅. 세 분의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